오늘은 6월 12일이고 일요일이야 6월 달이야 벌써 여름이야 더워졌어 오늘은 어제는 토요일은 비와 가지고 아무래도 안갔는데 오늘은 일요일인데 맞춤 딱 내일 비오고 오늘 해 뜨는 날이라서 또 산책나고 가고 있어 오늘은 교토 또 교토 산책 제일 만만한 거 교토지 교토를 가려고 해 이번 여행은 내가 액션캠을 하나 사서 그거 테스트할 용도로 겸사겸사 가고 있어 지금 찍는 건 핸드폰 그리고 지금 찍고 있는 건 이제 내가 저번에 산 고프로가 아닌 인스타 360 원 알 에스 어 런 찍고 있어 짐벌 없이 어떻게 하는지 제일 궁금해 예 어 2월 12일 저 돌아간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핸드폰보다는 역시 훨씬 편하긴 해 어 그냥 습관에서 찍고 습관에서 넣으면 되니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제 뉴 트램에서 중앙선으로 환승 중 아 이게 퀵샷을 누르면 은 은근히 시간이 걸리네 아 5초 정도 걸리는 것 같네 이제 중앙선에서 미도스지선으로 갈아타고 있어. 여기는 이제 요도야바시오 오사카에 교투를 잇는 케이안 전철이 들어오는 곳이지 여기도 많이 왔지 엄청 자주 다녔지 케이안 전철이요. 케이안 전철을 타면 편하게 갈 수 있어 많이 편하게 갈 수 있어 좌석도 다 이런 형식이라서 이게 반대방향이라서 자동으로 가는데 이렇게 해줘야지 좀 편해 아 여기 앉아 기오토로 출발 항상 늘 보던 풍경 케이안 전철 오늘 날씨가 좋더라고 안 나올 수가 없었어 멘에 오싱첨 각 차량이 경기요수 보탄만을 설치했고 차단에 신한 이모스와 신한 공연을 확인하셨고 경기요수 보탄만에 도착했어 오사카 요도야바시에서 교토 대마치아나기까지 케이안 전차를 타고 50분 걸리지 이제 교토에서 또 여기가 점심받기가 애매해가지고 일단은 밖으로 나가고 내가 가래동보서 여기서 또 버스를 타야돼 더 들어가야돼 오 날씨 봐라 날씨가 이렇게 좋은데 안나오는건 아쉬웠었어 엄청나게 좋아 날씨가 일단 편의점에서 돈 좀 뽑고 가야겠어 버스 타기 전에 간단하게 지금 점심시간이 매우 늦어가지고 간단하게 당구 하나 사 먹으러 왔어 어 하나의 200엔 인절미 맛있겠다 버스 바로 앞에서 사야돼 어 간단하게 인절미 인절미 단거 맛있었어 버스 타는데 바로 앞에 떠요 지금 음식 먹으러 안찍아서 점심을 먹어야 될 것 같아 먼저 간단하게 먹어야돼 버스 정류서야 어 여기서 이제 오하라 오하라라는 데까지 가는데 버스를 타고 한 40분 정도 더 들어가야되는 것 같아 어 오하라 버스 요금도 한 400 410엔? 420엔인가? 어 정도 나올 것 같아 많이 들어가지 어 버스가 왔어 오하라로 가는 버스 오 사람 많다 40분 가는 버스인데 서서 가야될 것 같아 샤야나 가고 있어 오하라로 이 버스가 교토의 역에서 출발해서 내가 있는 대마치연하기 역을 거쳐서 오하라로 가는 버스라서 지금 내가 가려던 버스를 쉽게 가려면 교토역에서 버스를 타면 편하게 갈 수 있네 음 아따 날씨 좋네 이제 버스는 산골짜기로 해서 교토 시내에서 좀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가고 있어 앞에 보이는 산은 히에이 산 어 저기도 유명한 산이지 뭐 도착했어요 오하라야 오하라 오하라 버스 터미널 버스 터미널인가? 마을버스의 종점이네 여기가 어 어 몇 가지 오는 버스가 이제 여기서 끝나나 봐 이제 버스 정류소에서 밥 먹으러 가는 길이야 어 산쟁인 가는 길에 다들 거기서 우동이랑 튀김을 먹나봐 그런 집이 하나 있어가지고 그쪽으로 가는 길이야 산쟁이 보이나 산쟁이 삼천인 어 거기가 내가 오늘 갈 목적지 시골이야 시골 산골짜기에 오하라 오하라 해서 큰데짜에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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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라고 쓰는데 나름 평진에 산위에 날씨가 엄청 좋아가지고 날씨가 엄청 좋아가지고 하나도 안좋다 바람이 바람이 바람 소리가 어떻게 들리는지 모르겠다 생각보다 먹을 집들이 많았네 밥집들이요 고급보lee 뭐 그래서 이쁘게 오소잇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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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치고는 특이한 분위기 한국 수락산같은 데 많이 본 풍경인데 한국인치고는 오 등산론 등산론 일본치고는 특이한 풍경이야 이렇게 조그만 애들 조그만 지장보다 얘네들이 유명한 곳이라 산재민이 군데군데 가는 길목마다 저렇게 생긴 애들이 있어 근데 이거 올라온다고 힘들어 지금 이거 언덕 올라온다면 힘들어 은근히 언덕이야 현재 시각 지금 2시 아직 안 됐는데 내가 점심 먹을 곳 우동집인가봐 다들 사람들이 여기 오면 여기서 먹고 가더라고 인터넷 보면은 소바랑 우동집이야 가게 분위기만 이래 되게 로컬 가게 로컬이라기보다는 되게 이게 테이블인데 할머니 혼자 하시나? 할머니 두 분이서 하시나? 주문하자 한번 다 왔어 템프라소바야 여기 꽃병도 있고 맛있겠다 먹어봐야지 여기 향냄새나고 종소리 나고 평화로운 곳이야 응 잘 먹어도 돼 어 우동 맛있었어 생각보다 조금 짜긴 했는데 교태서 먹는 우동 맛있어 여기가 밥집이고 바로 뒤에 있는 산쟁이 여기가 내 목적지 산쟁이 여기도 가을 되면은 단풍으로 유명한가봐 지금은 6월이라 신록인가? 초록색을 즐기는 시즌이지 옆에 보면 다 밥집이었네 다 밥집인데 어 저기로 간게 다들 저기서 없더라고 이게 높다잉 성벽을 만들어 놨다잉 보일러나 모르겠다 내가 피드백이 안 돼서 이걸 저찍니까 여기가 입구인거 같아 어 산쟁이 절치고는 입구가 되게 우람하게 돼있다 성처럼 돼있다 진짱이 어 이쪽은 단체 이쪽은 일반 여기가 매표소 매표소야 입장료는 한 사람당 700엔 뭐 들어가보자고 신발 벗고 들어가는 곳이라서 다 쫓겨먹겠네 신발 들고 있어가지고 비닐봉지 소리 계속 나겠다 응 안에 이런식으로 돼있네 응 그냥 절이라기보다는 하나의 큰 건물인데 화장실도 있고 계단도 있고 여기가 차마시는 정원이라는데 응 저 반대편에서 봐보자 응 이런 분위기인가 봐 차를 마시는 정원 이런 분위기인가 봐 응 차를 마시는 정원 여기 산재인이 만들어진 거는 800년대 응 지금 한 1200년 전이지 그때 불교가 들어와서 이 산재인을 만들었나봐 응 이건 핸드폰으로 찍고 있어 응 응 응 도리끼가 유명한 곳이라서 응 응 이렇게 이끼를 풍성하게 많이 만들어 놨어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이게 산재인 어 차마시는 곳이래 응 응 저기서 언니가 열심히 차 우려내고 있어 응 이게 풍류인가 어 풍류인가 풍류는 잘 모르지만 사진 찍고 있네 모르는걸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이거 뭐지 흠 재단인가 흠 흠 흠 흠 오 이쪽이다 보기 좋네 응 응 그래 이게 이 정원을 보러 온 거지 응 차 마시는 거보단 이 정원이 매일인 것 같아 여기는 산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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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0년 오래됐지 불교 흠 흠 흠 흠 흠 이 건물 자체는 최근에 지었던 것 같아 응 최근에 지은 것 같아 1900년대 1900년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반대쪽은 별거 없었네 음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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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풍경이 제일 메인 인가 내려가서 걸어보죠 흠 흠 흠 흠 흠 흠 내려와봤어 으음 으음 이게 산재인 으음 집결제하는가 모르겠다 이거 안 보이니까 셀카 찍기가 애매하구나 이렇게 하니까 화면이 보이 화면이 안 보이니까 어 어 이 입게들의 낫기가 깔려있어서 오오오오오오 분위기 있네 여기 있어 보이는 건물이다 산재인 이래 이곳에 지장보살, 연못도 있고 폭포도 있고 저 폭포는 진짠가? 폭포만 보면 가짜인지 진짠지 봐야해가지고 이 건물도 되게 오래 보셨버렸다 기산들을 다 만들어 놨어 꽃꽃에 지장보살 입고 뭐지? 뭐 줄 서 있는 거지? 불상에 대한 설명을 열심히 해주고 계셔 다들 설명을 듣고 있어 무슨 설명하는지 잘 모르겠어 지금 폰으로 찍고 있는데 역시 흔들린다 그래도 비교는 해 봐야 될 거 아니야 여기서부터 인스타 액션캠으로 찍고 있어 확실히 덜 흔들리긴 하는데 결과물을 봐야 알겠구만 진짜 여기도 스팟 아 여기네 와라베 지상 와라베 이렇게 돌로 된 지장보살들이 이끼에 껴있어가지고 와라베 꼬맹이를 와라베 라고 하거든 와라베 아 비싸인거야 와라베 아멘 하고 있어 이마에 벌레 기어가는 거 봐 알겠어 옆에도 있어 어 여기 왔어 어디 갔어 아 옆에도 있어 이거 진짜 맞지 실제로 보면 이런 분위기라 사람들이 사진 찍고 있어 곳곳에 물이 흐르네 그래서 물과 이끼에 절이라는 건가 우가우가신 뭔가 있어 여긴 이제 아지사인이래 아지사이가 한국어로 수국 수국 6월 중순인가 핀건지 진건지 피려고 하는 건지 잘 모르겠다 거의 많네 피고 있네 애들이 많이 피어 있어 아지사이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또 어딘가 올라왔어 여긴 어디지 아 아 아 아 아 부동 부동 부르겠다 아 뭔가 표식이 있네 일은 관음당으로 가는 길이야 관음 관음당이야 어 와 향냄새 물 흐르는 과늠 덩 그냥 절이네 그냥 절이야 나는 길마다 물이 흐르니까 이끼가 잔뜩 껴있어 다음은 오사나로 그조 다리를 건너고 있어 다리 다 건너 석불이다 석불 지장보살 이끼에 뒤덮인 돌로 된 지장보살 이 유명한 곳인가 봐 쭉 이어져 있어 공기는 좋아 공기 한번은 끝내줘 산림욕하는 기분이야 이제 다시 아까 봤던 아지사인으로 이어지네 볼 거 다 왔나 이제 전경이야 이건 핸드폰으로 찍고 있는 전경이야 핸드폰이 더 편한 거 같아 산재인은 이 풍경이 제일 예쁜 거 같아 산재인은 산재인은 이제 산재인이 빨리빨리다 이제 내려가서 딴 데 가야지 역시 폰이 편해 화면이 보이니까 뒤에 있는 사람들이 뭘 하고 있는지 보여 나가는 길이야 내그치 산재인 향냄새가 너무 좋았어 군대군대 향 피우고 있고 나무 피천치즈 음이온 나오고 물 흐르고 흔냄새 나고 해서 눈으로 보는 거 보단 그냥 냄새를 맡는 게 되게 주소했던 절이었던 거 같아 산재인 음 이제 산재인을 뒤로 하고 다음으로 가는 게 호세인 호세인 어 라는 곳인데 거기도 절이지 절 음 산재인 벽 한쪽 면에 꽃이 펴있네 여긴 정비된 방이야 소리가 예쁘다 초록초록 초록초록 소리 난다 여기는 옆에 실광원이라는데 실광원 담을 쌓아놨어 어 이쪽에도 담 쌓아놨는데 음 담 쌓아놓은 거 좋아하는 절이네 여긴 여긴 뭔지 모르겠는데 또 절이 하나 있어 불쌍히 절 앞에 보이고 여기도 이끼랑 해가지고 해놨는데 여기 절은 되게 작네 이거 호세인인가 들어온 거 같아 호세인 여기도 물이 있어 여기 가만히 있는 거 가만히 있는 거 가만히 있는 거 가만히 있는 거 여기 정원이 더 예쁘네 여기 정원이 더 예쁘네 여기 여기 가만히 있는 거 여기도 호세인 여기도 호세인 여기 호세인 여기도 호세인 안으로 들어왔어 창처럼 돼 있어가지고 또 밖의 풍경 보면서 차 마시는 곳이야, 여기도. 핸드폰을 찍고 있어. 차도 여기 있어. 입장량에 포함되어 있어, 여기는 차가. 아, 딱 평화롭구만. 풍경 보면서 멍하니 있으니까 평화로워. 음, 산지에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았는데, 여기는 사람이 얼마 없네. 하아... 헹구, 핸드폰을 찍고 있어. 숙냄 날라까봐. 나, 액션캐브를 찍고 있어. 어떻게 나를 그러나. 야, 여기. 야, 이 공명에 가면, 이런 공명에 가면이 아니라, 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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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 창에서 보는 듯이 한 폭의 그림을 보는 듯이 해서 액자 정원인가봐 이쪽 반대편도 대나무랑 이렇게 만들어 놔서 사각형의 그림을 보듯이 너무 평화로워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호생인을 만든 이유가 전국시대인가? 옛날에 무사 도요토민지 히데요시인지 하는 사람들의 파벌 사람들이 싸우다 죽어서 이 마루에 피를 흘렸는데 곳곳에 보면 피자국이 있어 아까 거기랑 여기서 곳곳에 보면 피자국이 발자국이 있어가지고 발자국 보이나 이거? 이 마루들을 죽었던 사람들을 기리고자 이 마루를 뜯어서 지붕으로 만들고 정원으로 만들어서 이 풍경이랑 함께 안식을 주는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곳인가봐 예... 호생 저 일본스러운 그런 정원을 느낄 수 있었어 위에 있는 마루들이 피자국이었다니 아무도 없어 나밖에 없어 바이바이 호생이 나가는게 반대쪽 정원이야 응 여긴 배고없고 어... 호생이 괜찮았어 응 호생이 생각보다 800엔 800엔이라서 은근 비싼데 은근이 아니라 많이 비싼데 차랑 과자 얻어먹었으니까 어... 그거 생각하면은 여유로웠지 마음이 안식을 얻을 수 있었어 여긴 어디냐 어디로 가야돼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어 응 어디로 가면 어딘지 나가겠지 이제 버스 타러 가야지 다시 돌아가야지 응 꼼짝이야 역시 돌 묶여있는거지 깜짝이야 막다른 길이야 다시 돌아가는 길이야 응 이제 여기 오하라 지방은 오하라 구경 다 있고 응 다시 교토로 가서 오사카로 가야지 집으로 가야지 응 힘들지 않게 가게들도 벌써 심하게 하려고 하고 있어 지금이 4시가 됐구나 4시야 4시 관광객이 끝나는 시간이지 4시 미타라시 단고 하나 먹을라 했는데 단고 바이바이 산재인하고 호세인 산재인하고 호세인 바이바이 내려가야지 내려가야지 왔던 길 그대로 다시 내려간다 진동장 에이버스는 교토역으로 가는 결승 만석이야 버스에서 내렸어 와 역시 사람 많다 교토 버스 역시 힘들어 타서 왔는데 아무튼 오늘 여행을 이걸로 끝 교토 오하라 여행 재미있었어 나름 생각보다 교순비가 오사카에서 울려면 편도 천엔 우리집에서 교토까지 오하라까지 편도 천엔 광복이 천엔 정도 있었는데 이럴 때 아니면 언제 또 와보겠어 교토 6월 12일 오하라 여행끝 그리고 액션캠은 그리고 액션캠은 액션캠 아직 내가 어떻게 써야될지 감이 잘 안 잡힌다 일단은 레이는 역시 핸드폰으로 촬영하는게 맞는거 같아 이번 여행 돌아갈때도 케이안 특히 이 돌아갈때는 라크라크 케소쿠팽이 있는데 이거는 오사카까지 딱 한정거장 밖에 안서 아예 안서던가 개편함 라크라크 라크라크는 기호토에서 오사카까지 가는데 중간역을 하나도 안서 아 오사카까지 바로바로 갔다 라크라크에 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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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